영국의 정보기관인 GCHQ는 사이버 셰프라고 하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도구는 오픈소스고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은 데이터를 매우 손쉽게 다양한 방법으로 복잡하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요 그리고 레시피가 있습니다 제가 인풋에다가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1이 그대로 1도 출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얘를 계산기로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이렇게 줄바꿈으로 해서 2라고 했어요 그러면 1, 2가 그대로 출력되는데요 이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1과 2를 더하는 거 오퍼레이션스에서 산술과 관련된 걸 찾아야 돼요 카테고리를 산술은 영어로는 아리스메틱이고요 이걸 선택해 보면 이 중에 sum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레시피로 갖다 놓게 되면 이 인풋을 sum을 통해서 통과시키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의 1과 2를 구분하기 위해서 딜리미터, 즉 구분자로 라임피드, 즉 줄바꿈을 지정을 하게 되면 1이라고 하는 값과 2라고 하는 값을 독립된 값으로 인식해서 각각의 값을 합친 결과를 출력해줍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4라고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7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오퍼레이션들을 모아서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이 도구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이 도구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바로 프로그래머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계산한 저 결과를 해싱이라고 하는 걸 하고 싶다 해싱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서 해싱이라고 하는 방법 어떤 데이터 처리 방법을 선택해서 그 중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MD5라는 것을 쓰고 싶다 그러면 MD5에 해당되는 알고리즘을 여기다 갖다 놓고 톡 놓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계산한 1 더하기 2 더하기 4의 결과인 7을 MD5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아웃풋을 해줍니다 별로 실용적이진 않지만 여기 있는 텍스트를 대문자로 바꾸고 싶다 유틀로 들어가서 여기서 2로 워퍼케이스를 하게 되면 대문자로 착 바뀌고요 저기 있는 텍스트의 순서를 바꾸고 싶다 리버스를 하게 되면 순서가 거꾸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레시피를 통해서 조리해서 최종적으로 맛있는 음식인 아웃풋을 만드는 것이 이 사이버 셰프가 해주는 일이에요 끝!